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한 해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일, 온라인 새생명 초청 행사를 지금 지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후속 캠프 기간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인도했던 새가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또 교회로 연결하는 그런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과 30일 양일간에 이 초청 디데이 주의를 통해서 몇 명이 연결되어졌냐. 현장에 등록과 방문이 385명. 그리고 온라인으로 초청된 인원이 총 3549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전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지금 응답이나 어떠한 열매를 이만큼 거뒀다. 또 이만큼 엄청난 숫자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새생명 초청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든 성도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초청하려고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심을 듣게 하려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표를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또 어떻게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까 사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우리 앞에 3,900여 명의 전도의 문들이 이제 열려진 겁니다. 이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또 어떻게 열어가실까들이 또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거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코로나19를 하지만 이 전도에 대한 열망들이 꺼지지 않았구나 계속 가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구나 그들이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런 열매를 거뒀다, 이런 숫자들이 주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이전에, 응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 맞추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용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제2 갈릴리 사역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셨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는 온갖 박해를 받고 온갖 수탈을 당하면서 그것을 견디는 가운데 그럼에도 멸시를 받고 천대받으면서 소외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친 생활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종교적으로라도 의탁을 해서 위안으로 두면 좋을 텐데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으로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허덕이고 갈바를 알지 못해 방황했던 그 영혼들에 이 비참한 실상을 보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향한 극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현장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물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현장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어떤 표현이냐 단순히 애처롭게 바라보고 단순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단순히 그냥 바라보면서 아 안됐다 너무 비참하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가엾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동정한다라는 표현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아픔에 심히 공감하고 깊이 동참하고 그 아픔을 제거해주고 싶고 그 아픔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신에게 나아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당신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자신에게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나아가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두 소경을 그 두 눈먼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근율의 마음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메시아적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현장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왜 현장의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야 할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극심한 고통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약탈 등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그 피곤함 때문에 지쳐있는 그 상태를 보고 고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생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기진하고 있다. 이 기진한다라는 말을 원해 보면 내 던져졌다라는 말인데 내 던져짐을 당해서 땅바닥을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 던져져서 들짐승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갖 질병과 굶주린 것 같은 육신적인 어려움과 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으로 인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그 채로 괴롭힘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인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고생합니까? 왜 기진합니까? 왜 그러냐?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단순히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채워주고 올바르게 먹여주고 올바르게 보호해줄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고신점도 없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육체 욕심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신분이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그 청년처럼 부도 가집니다. 명예도 가집니다. 권력도 가집니다. 세상에 불호할 만한 그 멋던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하나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며 달려가도 인간의 노력과 의와 행위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이 원제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고생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기진할 것 같은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며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복음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또 우리의 지난 날과 같이 오늘도 고생하며 기진하되 답 없이, 쉼 없이, 평안 없이 다니고 있는 그 무리를 보면서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품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참된 해답을 전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참된 답을 전달해서 오늘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문을 여는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고생하며 기지나 하는 백성들에게 극류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셨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도시와 마을이란 말은 과장법의 표현이기는 한데 어떤 뜻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 한 번 갔던 그 단해적인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이었고 또 쉬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편견 없이 두루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저 촌동네, 산동네, 시골동네 갈릴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의 마을 대가볼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의 편견과 기준이 뭐냐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교회에 다니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확인해봤니? 진짜 예수 믿는지? 진짜 복음 알고 있는지?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얘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엄마도 교회, 아빠도 교회, 얘도 교회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어쩌면 이 아이들의 편견이고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또 뭐냐? 예쁘네, 공부 잘하네, 착하네, 복음 잘할 생각을 안 해요. 얘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역시 편견,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불우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조금 더 쉴 새 없이 다녀서 어떻게 다니셨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럴 정도로 쉬지 않고 다니시며 열심히 다니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한 번 갔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 가셨던 데 또 가서 또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가셨던 동안에 또 가셔서 사람들 또 돌보시고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정말 열성적으로, 편견 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반복하여 사역하셨던 그 자세가 예수님의 이 사역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이제 이 온라인 세태명 초청주의를 이후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전도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가 짓여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할 사역의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237 영적 파숙군, 영적 의사, 서밋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요. 가는 그 현장에서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오늘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오늘도 영영이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맡기시는 그 현장, 오늘 나에게 붙이시는 그 사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문제와 사건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 대상자죠.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다 전도 대상자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 모든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세계는 변화되어집니다.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이 사명자의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추수할 일꾼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셔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님들의 포럼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모든 만나가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고 이거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서 현장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